안녕하세요 영신덕TV입니다 오늘도 이쁜 꽃이 피어서 또 사진을 찍어봤어요 네 얘는 선인장이 단무안이라고 하면 합니다 얘는 지금 한 여기서 한 7,8년? 제가 우리집에서 한 그정도 키운 것 같아요 보기와는 달리 엄청 지금 큰 선인장입니다 근데 얘는 꽃을 엄청 크게 피워요 이렇게 이쁘죠 분홍색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안보면 내일은 진답니다 하루만 딱 피고 지는 꽃이에요 꽃 한 송이 또 돌아가서 네 이렇게 꽃 한 송이 네 얘는 음 향기는 그리 없네요 꽃 수술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멋있죠 네 수술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두 개가 피었고요 그 다음 또 지금 이게 꽃 송이랍니다 이게 지금 꽃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하나 두 개 올라오고요 여기 밑에도 이렇게 또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신기하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하루보고 피는 꽃을 보려고 선인장을 키운답니다 날마다 피는 꽃이 피어졌다 하는 꽃이 있는가 하면 얘는 하루만 네 하루만 피고 죽는답니다 그래서 또 내가 여러분들께 또 특이한 꽃 선인장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오늘도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또 아래 것도 꽃이 피면 다음에 또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상하세요 한글자막 by , harm구맛 한국an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